11기와 7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보리두수와의 한세계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요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기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리야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항원에 일어나서 아람 진 가에 이르러 본 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항원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낙위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 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을 알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 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대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낙위만 메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저가 문지기를 부르며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고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대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 피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라 하고 저희가 병거 둘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 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구하며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사의 한세겔이 되고 보리 두사의 한세겔이 되니 요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해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사의 한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사의 한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요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야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해 죽었더라 20절 말씀까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전세계 우리 굿뉴스 미션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새벽에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새해 첫 예배인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목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더듬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읽게 됐습니다 2022년은 우리 선교회나 또 특히나 제 개인에게 너무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2022년 초에 전세계에서 코로나가 제일 심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코로나 테스트를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은 감기처럼 스스로 자신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약을 구해서 드시든지 이렇게 하도록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이제 국가가 오늘부터 중국하고 인도 저희들이 인도에 이번 14일 날 인도 집회를 하러 들어가게 되는데 다시 또 인도를 입국하는 사람 중국을 입국하는 사람은 코로나 PCR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음성인 사람만 받아들이겠다라고 법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이 변해갈지 잘은 알 수는 없지만 현재는 그래도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식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 아 이게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네 이런 마음들이 들어지고 있지만 지난 연초는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모든 걸 온라인으로 하고 있을 때에 저희들이 3월달 이스라엘 방문이 우리 선교회 안에 큰 이렇게 전환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이스라엘을 간다 저는 한 번도 머릿속에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을 가면 종교적인 큰 충돌이 있을 거라고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방문이 대단히 조심스럽고 어제 우리가 영상 그 신년사의 그 사진 한 장을 잠깐 여러분 어제 다 보셨죠 그 형제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그 이스라엘 피스 콘서트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몇 분이 있는데 테라비브에서 목사님 첫 번째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세 번을 거론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올라가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박수를 갑자기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박수가 이렇게 막 이런 박수 말고 여러분 막 이렇게 거의 2, 3초 만에 한 번씩 치는 박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모를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이제 분쟁을 시작하는 신호의 박수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형제단들이 와서 박수를 치는데 무대에 계시는 목사님은 이렇게 왜 박수 치는지 별로 모르시는 것 같고 이제 저희들은 대비하고 경호도 세우고 사실은 저는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테라비브 공연장의 사설 경호도 저희들이 부탁을 했고 우리 성교사들이 경호팀을 꾸려가지고 실제 경호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가자지구에 포탄 하나 떨어지면 6배, 7배로 갚아주잖아요 바로 가서 폭탄 때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아가 왔다고 말하는 건 그들에게는 종교의 신념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반발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저희들도 했지만 대개 저는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박수를 몇 번을 치긴 했는데 끝까지 소요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셨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그 첫 번째 행사가 지금 제 마음에 아마 영원히 잊어버려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행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테라비브는 원래 테라비브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여리고 타락의 도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테라비브라는 데는 이스라엘이 1945년 독립을 했는데 독립을 할 때 에루살렘을 수도로 사용을 하면 독립을 인가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테라비브를 수도로 유엔에서 인정을 해주고 에루살렘은 아직도 분쟁 국가잖아요 반은 아랍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반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는 게 에루살렘 성벽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무너지고 회파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도움 둥근 도움이라 그래서 모스크 사원 해교 사원 여러분 지붕이 황금으로 된 둥근 지붕 보신 적 있죠 그게 이제 해교 사원입니다 그 에루살렘 성전이 서야 될 자리에 멸망에 가증한 것 성경의 마태복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멀쩡하게 모스크 사원이 서 있어요 에루살렘 성전이 서야 될 자리에 그리고 이제 거기는 아랍당입니다 아랍당이고 그 에루살렘 성벽 제일 바깥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조금 남아 있어요 그걸 보러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벽 바깥에서 유대인들은 매일 기도합니다 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도 약간 과격한 유대인이 있어요 하여튼 유별나게 유대교를 심하게 믿는 사람은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벽을 넘어서 그 멸망에 가증한 모스크 사원 앞에 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총을 맞고 매일 막 분쟁이 있고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테라비브는 그나마 약간 향락, 타락이 흘러가는 도시라고 하지만 에루살렘은 신앙의 그들의 마지막 보류잖아요 회교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마지막 보류 유대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마지막 보류 기독교인들이 성지라고 여기는 땅이 바로 에루살렘이에요 여기에 와서 전부 다 공장도 하나 없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것도 없는 도시가 유대인인데 1년에 수천만 명이 에루살렘을 관광을 하러 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기니까 공연장 측에서 우리에게 서약을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말할 것 같으면 유대인은 모집하면 안 된다 기독교인만 모집해서는 예수님을 말하면 분쟁이 조금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행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유대인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말하면 첫째로 우리는 행사량을 빌려줄 수 없다 이게 이제 그들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사인을 하고 그럼 한 번은 유대인만 모집하고 한 번은 이방인들 쉽게 말하면 개신교를 믿는 사람을 모집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우리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뭐 그거 별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왜 목사인데 내가 예수님을 말할 수 없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공연장에 가서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뭐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에레미야 31장 새 언약을 이렇게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도 보금 이야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의 집회를 정말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에루살렘에 있는 동안 이제 그 요나 베츠거 나비가 어떤 일을 목사님에게 하도록 했느냐 하면 목사님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총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고 그 나라는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은 상징적이신 분이고 실제 권한은 총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목사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이렇게 납비하고 정치적으로 서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서 목사님을 만나도록 요청을 했지만 이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어간 다음 날 선거가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케냐에 가셔서 케냐 루토 부통령이었는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안수기도를 받고 보금을 들었는데 케냐 대통령 선거 이래로 종족 간의 분쟁이 없이 정권을 교체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 루토 대통령이 종족 간의 분쟁 없이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은 유일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 이분이 목사님께 보금을 듣고 이번에 작년 10월에 서울 대전도 집회 때 종교 특사 두 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케냐에 목사님이 기도하고 보금을 전하신 분이 총리가 됐다라는 소문이 이스라엘에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선거를 지금 며칠 앞둔 상황이니까 그 나라는 먼저 장관을 대통령이 서고 난 다음에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이 나라의 총리가 되면 나는 장관을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서 국회의원이 돼야 장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고 이번에 장관들이 다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전에 계시던 총리는 물러가고 이스라엘 건국 이래로 제일 강경한 보수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탄야우 총리라고 하는 분이 총리가 다시 당선이 됐어요 이분이 직접 오시지 못하시고 비서를 보내서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고 이번 5월 달에 목사님을 초대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은 2022년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더듬고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궁급하였으나 요호화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했던 말씀처럼 2022년을 시작을 했을 때 저희들은 코로나로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월드 캠프를 목사님 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많은 기회를 얻을 때마다 목사님 캠프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캠프를 대규모로 하기에는 아직 코로나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해운대 백사장에 가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해운대 백사장에 가면 인원이 5천 명 외에는 못 모이도록 법이 그때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백사장에서 실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해운대 백스코 전시장이 여러분도 그렇게 큰지 잘 모르셨잖아요 저도 그 안에 장소가 그렇게 내부가 큰지 저도 몰랐어요 해운대 백사장보다 훨씬 더 그 장소가 배나 넓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은 실내에서 어떻게 답답해서 해 거기서는 못해 백사장으로 가야 돼 해가지고 백사장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5천 명 이상이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조건 때문에 목사님이 실내로 가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내로 들어왔는데 1만 6천 명이 개막식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한 칸을 아직 안 열었어요 그걸 보시고 목사님이 너무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왜 자네는 이런 큰 장소가 있다고 내게 말을 안 했나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7월 16일부터 월드캠프하고 여름 수양회를 같이 합니다 올해는 그래서 우리 부산 형제자매들은 진짜 대박 났어요 잠은 여러분 집에서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갔다가 말씀 듣고 오후에 그룹 교제하고 저녁에 말씀 듣고 집에 와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양회인지 여행 가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104개 나라에 나가 있는 성교사가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서 이제 그룹 교제는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성교사님들이 전부 다 살아있는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실 거고 아마 어떤 수양회보다 값지고 좋은 수양회가 이제 만들어질 것 같고 아마도 이게 이제 좋은 반응을 보이면 해년마다 우리가 이 행사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저희들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피지하고 우리가 호주에 목사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동안 피지나 호주에 가서 집회를 해도 사람이 300명, 500명 이렇게 모이는 게 가장 컸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지에 체육관이 5천명이 들어가는 체육관이 있는데 무대를 꾸미고 나니까 약 4천명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우리가 목사님을 모시고 그 섬나라에 기독교인이 90%고 영국의 여왕이 피지를 독립시켜 줄 때 기독교로 나아가도록 국가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피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4천명 집회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저녁 7시가 되면 옛날 우리 60년도 한국처럼 버스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교통편이 없으니까 저녁 예배에 올 수가 없어요 그나라는 수요일,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못 오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연보하고 보내준 물질로 우리가 버스를 빌렸어요 50인용 버스 60대를 빌렸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버스를 보내서 우리가 버스를 보내줄게 이 집회를 와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버스를 보내줄 거냐 그러겠다 그래서 거기에 4천명이 다 찬 거예요 목사님께서 집회 6시간을 앞두고 임 목사 진짜 자네 여기 다 채울 수 있나 예 오늘 우리 여기 채울 겁니다 목사님도 잘 안 믿어지신다 그러더라고요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가서 체육관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서 체육관을 보시니까 우리 뭐 잠실 체육관만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안 가시고 계속 기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그 피지 여러분 보다폰 아레나에 사람들이 여러분 밀려오는데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물질을 쓴 보람도 있고 거기에 수천명이 구원을 받고 그날 구원 간증을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저희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에 다윗이 궁급하였으나 요하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앞에 너무 무모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었는데 하나님이 2022년 우리 선교회를 이끌어 주신 이야기를 제가 하나 둘씩 더듬어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10월달에 이스라엘을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날이 한국과 이스라엘 수교 60주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 완벽하게 우리 선교회 시작의 60년 이스라엘 한국 수교 60년 이러니까 행사가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굿 뉴스 미션을 전 세계에 알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며칠 안 지났죠 부산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사실은 5일 동안 우리가 구회 공연을 한다고 할 때 저도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과연 이 일이 될까 참으로 제 마음에도 궁금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칸타타를 구회를 하는 걸 좋아하기보다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진짜 그 자리를 채울까 하는 의문도 갖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마음 속에 이 칸타타 일을 하지만 마음의 많은 생각이 제 마음을 지나가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이 많은 물질을 3억이 넘는 물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표 한 장을 사서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데 나머지를 과연 우리가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은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잘 마쳤고 우리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물질을 전부 다 후원을 받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임민철 목사가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했으면 일주일 더 얻을 수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5일밖에 못 얻었다고 막 그 칸타타 끝나는 마지막 날 밤에 우리 목사님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믿음 없다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께 여쭤봤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거 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일주일을 더 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뭐 아니다 좋다 둘 중에 하나를 대답을 해야 안 됩니까 그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일주일을 더 얻으면 12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1번을 해야 돼요 23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우리 교회 구역별로 한 회씩을 해야 돼요 구역별로 2200명씩을 모집해야 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좋다 그랬죠 몇 구역이죠 좋은 구역이 딱 하나 있네요 그분은 구역장을 다시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서 믿음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이 부산을 향하여서 이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는 5일을 지금 이미 얻었는데 제가 이제 2024년은 진짜 일주일을 얻으려고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칸타타를 해볼까 왜 하나님이 종에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다면 요호화를 힘입어 나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만들겠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삶이고 믿음의 길이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뭐가 예수님이 필요하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열한기야 7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굿뉴스 미션 안에서 박옥수 목사님을 통해서 열한기야 7장을 여러분이 애우다시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글을 몇 번을 읽고 목사님이 신년사로 열한기야 7장 9절 말씀을 읽어주셨잖아요 자 우리 9절 한번 자막을 보여줘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자막을 잘 보시면 여기에 이제 첫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무엇인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돌이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은 뭐지요 아람 진가에 가서 그들이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고 생각했던 네 명의 문둥이가 성 안에 들어가도 양식을 주지 않을 거고 여기 있어도 죽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람 진가에 가서 항복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 선택을 했느냐 길이 없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으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언제 여러분 안에 발동을 하느냐 여러분에게 길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배우기가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평안히 믿음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못 배우는 거예요 믿음은 너무도 쉽고 너무도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셨는데 왜 우리 삶의 믿음이 이렇게 막연하고 언제쯤 나는 믿음으로 살까 언제쯤 나는 믿음으로 행해볼까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신앙에 아직도 기대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에 있어도 죽는다면 여러분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을 건지 아니면 발을 내디뎌서 아람으로 향하여 나아갈 건지 네 명의 문둥이가 그들이 무슨 막 특별한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은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막막하고 어려울 때 그들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운 게 저주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재정부에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2022년도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교회 재정이 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잘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부가 빵 사먹다가 돈이 부족했겠어요? 아니잖아요 보금을 위해서 일한 결과 교회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가스값도 못 내고 뭐도 못 내고 못 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정 맡은 장로님한테 말했어요 장로님 그래서 장로님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있는 돈 가지고 깨스비 지불하고 여러분 쌀값 지불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우리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맞죠? 예, 왜 내가 재정을 맡았는데 재정이 부족하냐 왜 부족할까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인데 사탄은 뭐라고 속여요? 지금까지 안 부족하던 재정이 왜 부족하겠어요? 사탄이 뭐라고 속이는 줄 알아요? 장로님이 믿음이 없어서 집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어려움이 끝이 없을까요?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끝이 없을까요? 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발을 내 딛게 하려고 길을 막았다 말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없이도 평안하고 안전한 게 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도 안전한 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 명의 문둥이가 내 소위가 선치 못하다라는 말은 그들이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아람 진가에 가서 먹고 마시고 숨기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잠시 전에 자 그들이 길을 떠난 때가 언제였어요? 항원이라고 하세요 항원 그들이 아람 사람들이 도망간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항원이라고 하세요 항원 항원이 무슨 말이에요? 해가 지는 게 아니고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한 때를 보고 항원이라고 해요 해가 지는데 해가 지고도 막 이렇게 밝을 때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해가 이렇게 지고 어두움이 시작된다 그때를 항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아람 진가에 갔는데 아람 군대가 도망간 것도 언제예요? 항원 때 도망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동안에 그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들어가도 죽고 머물러 있어도 죽어야 될 위치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발을 내디뎠는데 하나님이 그들 앞에 길이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숨기고 있는 때 그들 마음에 야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옳은 게 아니구나 이건 좋은 소식인데 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고 그들이 돌이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저는요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2022년에 우리 교회 안에 제 개인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 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목사님을 돕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굿뉴스 미션을 돕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부산대형교회를 돕고 있는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을까 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교회에 여러 날 있어서 전도를 부지런히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후원을 얻기 위해서 발을 딛고 내 달려본 것도 아니고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스럽고 선교회를 생각하면 이 일을 못한다고 매일 혼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4개 나라에 선교사가 가 있으니까 아픈 사람도 많고 막 이렇게 급하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도 많고 건축도 많이 하고 오늘도 보니까 새해 인사를 막 수백 명이 하더라고요 다 보니까 인사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다가 자동차가 50만 마일이 됐는데 멈췄다는 사람 그걸 왜 내한테 문자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아프다고 하고 암이 걸렸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뭐 어떤다 그러고 그러면 거기다가 답을 하면 예를 들어서 들어오세요 그러면 항공비를 줘야 되고 자동차를 사세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차값을 보내줘야 돼요 병원에 치료를 해야지요 그러면 수술비 대줘야 돼요 그게 이제 안 되면 목사님은 그래 임목사 너는 부산에 있으니까 편안하나 하고 물어보면 이게 또 이제 안 할 수도 없고 어디는 집 산다 그러고 이번에 미국의 메나탄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성도들이 한 60명 70명 정도 되는데 700만 불짜리 집을 사더라고요 7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90억입니다 우리 부산 대형교회 성도들은 믿음하고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 성도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러분 라스베가스라고 아시죠? 라스베가스 교회는 성도가 25명인데 260만 불짜리 집을 사더라고요 예배당을요 35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 그러니까 여러분 26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31억쯤 돼요 여러분 교회가 막 힘있게 달려 나아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하시는 일들이 가능한 일들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특별한 사람의 것이라고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발을 내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은 자동으로 열리는 문이에요 뭐라고요? 가기만 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기만 하면 열려있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2022년이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올해는 우리가 월드캠프 때 여름 수양회 때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 올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가 부산 대전도 집회 때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너무 큰 거예요 2023년도 이제 앞으로는 이 나라가 유지가 되려면 다문화 제도가 변해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다문화 예배를 시작을 했고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브 때 여러분 다문화 성도들이 나와서 3, 40명이 와서 춤추는 거 보셨죠? 앞으로 이제 여기는 다문화 교회로 주고 아마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 크게 하나 지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하면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되면서 부산은요 바다와 노인의 도시가 부산이라고 했어요 부산 부산은 할머니들이 제일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형교회 실버회가 전 세계를 주름잡도록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 5월 25일 날 부산 KBS 홀이 임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곳에서 멋진 아마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멋진 100세 젊음의 잔치를 해서 우리 실버 회원이 10만 명이 되도록 그렇게 올해는 이제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발을 내딛도록 하시고 그 발을 누가 내딛느냐 길이 없는 사람 따라해보세요 길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이끌어가요? 막막하고 답답하고 왜 이러시나 왜 이렇게 하시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면 여러분들은 하루도 못 살아요 안 그래요? 믿음 없을 때마다 다리 자르고 믿음 없을 때마다 간에 암 생기고 이러면 어때요? 우리가 뭐 하루라도 제대로 살겠어요? 아닙니다 썩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이 없는 걸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발을 내딛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가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도가 있고 먹을 수 있는 방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요령을 피워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하여 발을 내딛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네 명의 문덩이가 소의가 선치 못한 건 그들이 아람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은 게 아니고 아람을 향하여 나아가서 이분 은혜를 그들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은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2022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선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가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1월 달 인도를 갈 겁니다 2월 달에는 이제 남미, 중남미 대륙에 캠프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브라질, 알젠티나, 남극, 파나마 이렇게 이제 우리가 2월 달에 집회를 하러 가고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우리가 아프리카, 케냐, 남아공,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그 다음에 앙골라, 앙골라 들어보셨어요? 우리 김성자 모친 아들이 선교하고 있는 데입니다 앙골라, 그 다음에 모잠비크, 여러분 가봉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잘 가보지 못했던 나라의 대통령들이 목사님을 부르셔서 우리가 3월 달에 아프리카를 갑니다 4월 달은 월드 CLF를 애틀란타에서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애틀란타에 3천 명의 목회자들이 모이도록 준비를 하는데 애틀란타에 최신식 컨벤션이 지어졌는데 2월 달에 개장을 합니다 그런데 개장 첫 번째 행사로 우리 CLF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비도 30%만 되고 너무 멋지게 준비가 되는데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 애틀란타에 한번 방문하셔서 함께 월드 CLF를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도 하고 집회도 참석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4월 달에 우리가 이제 월드 CLF를 하게 되고 기회가 되면 4월 달에 우리가 일본을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5월 달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제 정식으로 나타니아우 총리 초대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가려고 준비 중에 있고 우리가 이번 2022년도에 우리 부산은 이스라엘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은 웬만하면 모시고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전도 집회 때문에 울산, 마산, 진주, 부산 목사님들이 못 갔습니다 못 가서 우리만 이렇게 이번에 5월 달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 가면 작년 이스라엘 방문 때보다 비행기 값이 절반보다 더 싸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에 우리가 가는 거죠 돌아오면 우리가 이제 대전도 집회를 갖게 되고 6월 달에 우리가 이제 오세아니아 호주 오세아니아 이쪽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7월 달에 부산 월드캠프 8월 달에는 그동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완전 차단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올해는 길을 여실 것 같아요 전쟁도 끝내고 빨리 끝내야 진짜 이게 여러분도 삶도 좀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러시아 우리가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9월 달부터는 이제 미국의 칸타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칸타타 2막이 완전 새롭게 바뀝니다 2막 새롭게 바뀌고 칸타타를 하고 10월 달은 우리 부산 대전도 집회 11월에 이제 미얀마 그리고 12월에 달라스 수양의 한국 칸타타 그러면 2024년이 다가옵니다 저희들은 일정 이미 다 이제 완성이 돼서 항공권 지금 준비하고 있고 목사님은 너무 어제도 저를 보시고 일정이 너무 적다 나 아직 젊은데 일정을 더 넣어라 그러셔가지고 인도까지 내가 갔는데 조금만 펄쩍 뛰면 아프리카 갈 수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넣어 달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아프리카로 바로 가는 길이 없어요 인도에서 두바이를 가든지 인도에서 방콕을 와서 이제 가야 되는 길인데 목사님 아프리카까지 가는 데 이틀이 걸립니다 그렇게는 일정을 잡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이 우리가 싱가포르 하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일정을 인도 집회 이후로 저들이 이제 잡아가지고 목사님 일정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에 이렇게 길을 열어 가시는 게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길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길을 열고 싶은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길을 우리 앞에 예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즐기십시오 아셨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여러분들이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 맞아 세상 사람들도 고진감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고통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이끄시는 것은 줄을 향하여서 발을 내 디디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겠어?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는 거야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속을 썩여 하나님을 향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정말 우리가 2022년 우리 마음속에 요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던 그 연장선으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소위가 선치 못하다 왜? 죽이면 죽일 따름이라고 생각하고 발을 내 디뎌 아람으로 향하여 갔는데 항원에 떠났는데 항원에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가가지고 정신없이 취해서 먹고 마시고 숨기고 있는데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여기에 먹고 마시러 온 게 아니었잖아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만날 때 이러려고 만났습니까? 진짜 그냥 죽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되나 왜 나는 마음에 죄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나 원망하고 짜증스럽고 불평하다가 여러분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요 죽음밖에 길이 없었어요 죽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데모하다 말고 죽으려고 매일 연구하다가 구원받았어요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제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열한기와 칠장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보금을 듣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증거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써놓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소의가 선치 못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은 은혜가 없어서 입을 다물고 머물러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미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화가 우리에게 미칠 거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없어도 하나님 2022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선교회 안에 주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았잖아요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은 거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걸 말하고 외치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나 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제가 예수님을 말하는 동안 하나님이 제 삶에 너무 큰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제가 2022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을 복되게 하셨는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월드캠프를 치른다고 할 때 저는 제일 걱정이 코로나 키트를 어떻게 내가 확보를 할 수 있을까 마스크를 얼마나 우리가 확보를 해낼 수 있을까 그게 제 마음의 숙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스크를 10만 장을 줘서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키트를 우리가 2만 5천 개를 받아서 미국의 우리 아들은 키트 하나에 25불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에 사고 있어요 미국은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거 2만 5천 개 받아서 미국에 보내주니까 미국 교회는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프리카는 아예 키트도 안 해요 돈이 없으니까 한국의 월드캠프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 안 하니까 그걸 전부 다 보내고 여러분 월드캠프 와서 사역자들이 여러분 마스크 천 개 가져가면 한 가방이에요 전부 다 한 가방씩 들고 가면서 고마워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대전도 집회 때 목사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낮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데 보금만 하시듯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여러분 대전도 집회에 그때 보금을 들은 실버들이 정말 많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남부 지방에 있는 실버들을 버스를 대절해서 오셔가지고 참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상철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저분을 볼 때마다 야 진짜 나도 저분처럼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역이 안 돼가지고 직장 가라고 우리 교회에 쫓겨왔는데 직장을 가라고 하니까 직장은 안 가고 자기는 못 먹어도 좋으니까 전도 좀 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러면 할머니들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전도도 해 주시고 교회 오실 때 차도 태워주고 그거 하라고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일을 하도록 좀 뭔가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실버, 대한실버회 만들고 도서관 만들고 그렇게 해줬는데 요즘에는 저보다 100배 유명해요 왜냐하면 이제 명암도 관장 도서관 관장, 실버회 회장 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 실버회 저는 홍보부장 되고 우리 목사님 밑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인도에 가는데 목사는 인도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를 위해서 대한실버회를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대한실버회 홍보부장으로 명암 파가지고 이번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내가 생각해 보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부산의 실버가 10만 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시죠 저는요 진짜 꿈이 있어요 우리 부산 내연교회 실버회가 10만 명의 회원이 되는 날 여러분 진짜 새로운 일을 볼 거예요 그러면 아마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전부 다 모여서 찍지 말자 이러면 이제 10만 표가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요 그런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할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이걸 저는요 우리 교회의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 세계 선교사들에게 뭐든지 이야기하세요 이건 여러분의 것이고 우리 굿니스 미션에 주신 거니까 여러분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옆에 교회가 다 따라하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실버회에 1년에 1억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요 도서관에 잘 모르셨죠? 그런데 우리 교회만 받는 게 아니고 전국 교회가 다 우리처럼 따라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일을 안 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제가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는 잠잠히 있어라 하고 내게 말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허물 없는 사람이 되나 아니다 내가 허물이 많으니까 나는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 나같이 못난 사람이 예수님 의지 안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믿음으로 못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봐도 우리 부산 대형교의 성도들 가운데 잘나신 분이 별로 없어요 물론 잘났다고 믿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잘나지 않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자기 의지로 자기 방법으로 헤쳐가려고 하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셨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자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한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 보자 그분이 살게 하면 살고 죽게 하면 죽을 따릅니다 하고 아람진을 향하여 발을 내디디니까 그곳에는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게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듣고 경험한 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고 터득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고 경험한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없어도 옆에 있는 자매님 형제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걸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게 나타나실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 성도들이 왜 악한 사람이 되나 그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고도 말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살인하고 가늠하고 도적질한 것보다 더 악한 사람 그들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고도 외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2022년 우리 성도들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도 한이 없고 밤을 새서 주를 나타내도 한이 없는데 우리가 이 문둥이들처럼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함을 인정하고 우리도 성을 향하여 발을 옮겨서 그곳에 가면 양식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분이 풍성한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처럼 고운 가루 한 수하에 한 세계라고 보리 두 수하에 한 세계를 하리라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걸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잖아요 저는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우리가 성경 잠시만 읽어보겠습니다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연을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자 여러분 우리가 잠잠하다 이 말은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걸 말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고 생각하고 아람진으로 갔는데 진가에 가보니까 그들이 항원에 떠났는데 항원에 도망갔다고 돼 있잖아요 아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자 이미 도망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그리고 은근 보아를 숨겼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이걸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화가 미치도록 할 거다 그들이 가가지고 성에 가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만 안 믿어요 왕이 안 믿었어요 왕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성에 갇혀 있는 걸 알고 몰래 매복했다가 우리가 나오면 급습해가지고 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화가 여기 우리 아직 그래도 말 다섯 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보내가지고 그 아람진 뒤로 우애해서 정탐을 좀 해보자 여러분 정탐하러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길가에 그냥 막 곡식이 그대로 쌓여 있고 다 도망가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 성에 지금 양식이 가득하고 다 도망가고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그걸 지키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었어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라 하는데 그 말 들어줘요 진짜 막 사람들이 전부 다 밀려드니까 이 사람은 밟혀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고운 가루 한 수아의 한 세계라고 보리 두 수아의 한 세계를 하리라 하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발을 내딛는 사람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길이 없는 사람이고 그 길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그들 앞에 열어놓은 길을 그들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향하여 나왔습니다 가난을 향하여 내딛는 발걸음이 너무 가볍고 행복했는데 홍해 앞에 도달하니까 그들은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그때 모세는 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걸 보자 잠잠히 기다려 보자 하고 말하는데 뒤에 애굽의 병사가 쫓아오니까 잠잠히 기다리는 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고 백성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고 싶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바다 밑에 마른 길을 볼 만한 눈은 없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바다 밑에 마른 길을 준비해 놓았어요 안 해놨어요?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다면 그래 아람 사람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저기를 물리치겠다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구나 하나님이 홍해 밑에 수장시키겠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우리 앞에 닥치는 일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걸 안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 열한기야 7장 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능력과 역사를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을 바꾸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바꾸는 걸 봤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간증을 주신 걸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그걸 보고도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잠잠하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화를 미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우리 대연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심을 나타내시면 하나님이 정말 고운 가루 한스와의 한세계라고 보리 두스와의 한세계를 하리라 하신 약속대로 우리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루는 한 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불가능한 일들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못해 그런데 하는 일들이 요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텐데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의 발을 내딛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길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도달하거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이 죽게 하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사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놓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열어놓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는 2023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해 첫 예배인데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한번 더듬어 보시고 우리가 정말 네 명의 문둥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고도 잠잠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202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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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